엄마 손잡고 시장 가는 날 오늘 밥상에 뭐가 나올까 고기 반찬도 좋아 야채 반찬도 좋아 그러나 오늘은 싱싱한 해산물 먹을래 수협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갈거야 새우 고등어 꽃게찜 가리기 무너숙해 수협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갈거야 싸고 맛있고 싱싱한 오늘은 해산물로 수협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가요 수협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갈게요 수협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가요